I, 동사로 쓰여서요. 특히 탐이 나거나 의심스러워서 쳐다보다. 뭐모를 눈여겨보다. 주시하다. I am suspiciously. 그를 수상스럽게 쳐다보다. 라는 뜻이죠. I am suspiciously. 그를 수상스럽게 쳐다보다. 꼭 알아두셔야 할 표현들. I sore. Sore는 쓰라린, 숱이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눈이 아픈 겁니다. I sore. 보기 흉한 것. 볼성 사나운 것을 I sore라고 합니다. become an eye sore. 눈의 가시가 되다. 자, 뭐뭐가 become an eye sore. 그러면 눈의 가시가 되다. eye opening.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그래서 놀랄만한. 음료 등이 eye opening. 그러면 눈을 탁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깨우는. an eye opening experience.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험. an eye opening experience. eye catching. 단번에 눈길을 끄는. eye catching. 눈길을 끄는. an eye catching advertisement. 단번에 눈길을 끄는 광고. 그 다음에 eye popping. 눈이 튀어나오도록 깜짝 놀라게 하는. eye popping. 깜짝 놀라게 하는.